제기동 감초마을에 현진건 기념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. 소설 운수 좋은 날 등으로 유명한 빙허 현진건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아트워를 조성하고 특화도서로 소설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도서관은 총 2층으로 구성돼 88개 저석과 3만 757건의 도서가 갖춰져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 아울러 2월 한 달간은 현진건 작가의 작품 속 글귀 맞추고 상품 받기,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와 명소 소개하기 등의 개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